고생하는 강아지 고생하는 강아지 고생하는 강아지 우유 대신 호응 비행기 타러 가야 합니다 아이고 졸려 요거는 골고루 조용히 먹고 요거는 보컬 요거는 골고루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디디랜드 티켓을 프린트를 안 해와서 라운지에서 뽑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뽑아갈래 도착 대박 착륙하고 거의 10분 만에 입국 심사 마치고 이제 짐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빨라다니? 대박인데? 짱이다 짠 지금은 10시 5분입니다 하늘다에 도착했어요 신난다 짐 도착고 이제 나가서 버스를 탈 겁니다 버스!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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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자 디즈니 디즈니 리조트 신문이었어 디즈니 리조트 맞아 디즈니 리조트 어 맞아 이거 맞아? 이용 인원수를 선택하시고 수명 미술 너무 쉬운 기술 갑자기 가벼워 미래 이산기 미술 그리고 데뷔 앨범 미래 다가 더 마지막 잰기 Yin 짱 근데 미술 티비 여기서 체크인까지 다 하고 이제 가자 디즈니 신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